함께 만드는 희망, 미디어협동조합 국민라디오입니다. 고전으로 본 오늘의 이윤호입니다. 오늘은 여행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에 대해 나눠본다면 과연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에 가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또 작가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가보신 적은 있는지요? 단순히 작가에 얽힌 곳이 아니라 작품의 배경이 되는 탄광, 기지촌, 감옥, 바다어촌, 제주도 등지에서 작품을 읽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나아가 이러한 작품들을 노숙인 성맹매의 경험자들과 함께 읽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얼마 전 곁으로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드문 여행을 권유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누구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어쩌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질문을 담은 곁으로라는 책을 내신 작가를 오늘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시인이며 문화평론가이고 현재 숙명여대 리더십 교양학부 김은교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윤현 선생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시다뇨. 이 스튜디오에서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으로 한 6개월 진행을 했었죠. 6개월 정도 진행했기에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감회가 좀 어떠세요? 다시 오랜만에 기억나셨는데 그것보다도 그냥 이윤현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꼭 사진을 찍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기쁘고요. 그 당시에 세월호 참사 사건이 터져서 제대로 문희정 아나운서랑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국민TV 방송이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고요. 모든 것이 잘 진행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로 좀 나눠보죠. 책은 사실 문학의 공간이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토악질이고 발걸음이고 그런 흔적들인데 이 흔적들의 원초적 자리로 돌아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곁으로인데요. 부제가 문학의 공간이에요. 곁으로라는 제목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곁이 곁 옆에 있다는 뜻이죠. 껍데기에 겉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학술적인 동기보다는 제 체험에서 곁이 필요하거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었을 때 불법 체류자 몇 분들하고 제 방에서 같이 지낸 적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저도 보호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베트남, 몽골, 브라질 이런 데서 온 분들이 계신데 일본어도 할 수 없고 영어도 할 수 없어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보호소에 있다가 추방을 당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런 분들 곁이 좀 필요하겠구나 싶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빈 방에 꿈속에서 자꾸 이분들이 제 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시집 날 때 거기에 곁이라는 시가 들어가는데요. 이분들이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곁이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 책에 보면 목차 앞에 곁으로라는 노래가 나와 있어요. 1986년에 지었다고 나오는데 어떠세요? 어떤 의도로 그 당시에 지었는지? 좀 막연해요. 막연한데 그냥 이 책 제목하고 비슷해서 앞에다 좀 넣었지만 좀 관념적이고 그렇습니다. 그 우리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한번 그 노래 먼저 듣고 하죠. 지난주에 북콘서트에서 직접 부르시고 녹음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래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3분 30초 정도 되는 거고요. 김은교 노래의 백코러스의 오영진 차빛나가 부릅니다. 곁으로 겨울 산길 한 3분 30초 정도 되는 거고요. 김은교 노래의 백코러스의 오영진 차빛나가 부릅니다. 눈물 많고 그리운 사람들 어두운 산길처럼 외롭고 평생에 걷는 길 평생에 걷는 길 찬바람 막는 길 한 3분 30초 정도 되는 거고요. 한 3분 30초 정도 되는 거고요. 한 3분 30초 정도 되는 거고요. 한 4분 30초 정도 되는 거고요. 아 pentself기를 COME 다르지만 해야게 우리 지금 앞ez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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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은 유튜브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죠. 곁으로라는 제목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요. 노래를 듣기 전에 30여 년 전에 노래를 지었던 이 이야기 그리고 일본에서 불법 체류자들과 함께 해왔던 이야기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곁으로 가는 일을 해오고 계시진 않나요? 이래자면 노숙인들을 위한 민들레 문학교실이나 교도소에 가서 하는 인문학 강연 등 체험이 먼저 되었던 거죠? 뭐 흉내만 낸 거죠. 흉내만 내고 겉이죠.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겉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겉에 가서 구경을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껍데기만 적었는데 그거로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다양한 학술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어떤 학술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하게 되나요? 어떠세요? 네. 그래서 다음에 언제 낼지 모르겠어요. 살아있으면 곁의 사상, 곁의 인문학 이런 책을 내고 싶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문학을 하니까 문학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르뽀 형식으로 한번 써본 겁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사상서 비슷하게 내실 계획도 있으시고요? 이윤호 선생님 앞에서 제가 이런 말 못하죠. 그냥 자료들을 끌어모아서 그냥 짤막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묵자의 겸의 사상 이런 것도 생각을 했고요. 우리 이윤호 선생님이 원장님으로 계신 인문학협동조합 인문회우 이유보인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논호에 나오죠. 이게 같이 모여서 친구들과 모여서 같이 책을 읽고 이유보인이 또 인을 행하고 서로. 어짐을 돕는다는 얘기겠죠. 네. 이것도 이 곁의 사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 백석과 윤동주 시에 보면 중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중심은 돈 있고 높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개껍데기라든지 거미라든지 수라라는 시에서. 윤동주 시에 보면 또 직접적으로 곁으로 다가가려는 마음들이 있죠. 병원이라는 시에 보면 빈 침대에 내가 누워본다라는 뜻이라든지 또는 팔복이라는 시에 보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원히 슬퍼하리로다. 십자가에 보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이런 곁의 사상들이 나오고요. 이거 너무 말이 이런 얘기 자꾸 오면 재미없어지는데. 어쩌거나 다양하게 이제 곁의 사상을 정리하실 텐데. 어떠세요? 그 책으로 좀 들어가 보면 첫 장에서 루카츠 이야기가 나오고 변두리를 걷는다는 주제가 나와요. 어때요? 무슨 뜻이죠? 변두리를 걷은 사람들이 참 많았죠. 정말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인용을 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고은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고은 선생님이 일본에 오시거나 또 제가 찾아뵈면 이 얘기를 자주 해 주시더라고요. 모든 사상가나 진리는 변두리에서 나온다. 저희의 변방에서 혁명이 시작됐던.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신영복 선생님 책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강의에 나와요. 변방에서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윤현 선생님 한번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예. 제가 목소리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졸릴 텐데요. 여러분도 모르는데 이윤현 선생님은 지금 아프셔가지고 지금 병원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목발 짚고 여기 왔어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제가 이렇게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무당의 아들이었던 공자는 끊임없이 스승을 찾아 걸었고 스스로 스승이 된 이후에도 걷고 또 걸었다. 카필라바스티라는 조그만 성우국가에서 태어난 석가도 원시공동체의 추장처럼 구도에 여행을 했다. 로마 식민지 아래 억압받고 소외된 나사렛 청년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유랑하고 마지막에 떠나기 위해 에르살렘으로 입성했다. 부활에서는 가장 가난한 변두리 갈리리를 향해 걸었다. 이들은 모두 변두리를 걸었다. 변두리에서 태어난 공자는 철저하게 늪을 기어 현인의 자리에 오르고 공자 아카데미에 효시가 되었다. 하측민 공자에서 군자, 공자, 루조 공자에서 업그레이드된 공자가 된 것은 철저한 학습 때문이다. 습이라는 한자, 스스로 좋아서 날개짓 하듯 공부했던 사람이 공자였다. 공자 아카데미는 이렇게 이나라 저나라 걷는 걷기와 스스로 좋아 몰두했던 독서로 축조되었다. 나는 길이요라고 했던 길을 찾으려면 스스로 걸어야 한다. 스스로 부딪힐 때 화건을 쓴 머리가 될 수 있고 그 자세로 달팽이처럼 기어갈 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 길을 만날 수 있다. 발로 체험하지 않고 눈물과 노동의 손을 맞잡지 않고 혈혼만 설교하는 미소를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현자는 여행에서 태어나고 진리는 거리에서 행태된다. 그래서 니체는 핵심을 꿰뚫는 직서를 남겼다. 가벼운 발이 신성의 첫 속성이다. 니체 우상과 항원. 내가 낸 책 중에 만족하는 책들은 많이 걸어서 쓴 책이다. 김은교의 문학의 세이 겉으로. 14에서 15억 쪽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고은 선생님 영향도 받았지만 또 이윤호 선생님 얘기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윤호 선생님이 저랑 제주도 가면 올레길과 조깅길의 차이점도 얘기해 주시고 그런 면들이 여기 제가 줄을 달아야 되는데 줄을 못 달고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윤호 선생님이나 고은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의 조언을 제가 받아서 제 문체로 이렇게 녹여서 낸 것인데요. 정말 진리는 이렇게 석가도 그렇고 카필라바스트로에서 이렇게 변두리에서 나오고 예수 보면 예수님 보면 곁으로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 신약을 보니까 곁에 하고요. 곁으로가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곁으로는 예수가 움직일 때 나와요. 그리고 움직이게 할 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마태봉 18장 2절에 나오고요. 또는 병 걸린 자를 갖다가 곁으로 가서 자기가 곁으로 가요. 그리고 또 열두 제자를 곁으로 부르셔서 곁으로 가게끔 하고 마가복음 9장 35절인데 이런 식으로 현자들이 진리의 변방에서 태어나서 곁으로 가는 삶을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좀 거꾸로 이윤현 선생님이 곁으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한 하루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루치가 뭐예요. 이 얘기도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장자에 보면 그 에테타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장자의 핵심이기도 하죠. 이래자면 너무 추워해서 차만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추워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에테타. 그런데 이제 장자는 그 에테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에테타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이래자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온몸을 그의 곁에 함께 있었던 그러기 때문에 충만한 어떤 가치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남성들은 그와 이야기하면 집에 가는 걸 잊어버리고 여자들은 그와 이야기하면 부모들에게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되느니 에테타의 첩이 되게 해달라고 졸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래자면 노자가 이야기했던 비어있음의 의미들을 이제 에테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늘 온몸을 온 마음을 다 그의 곁에 함께 있었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에테타의 어떤 이야기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좀 나중에 좀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첫 장의 제목이 곁으로의 구심력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뜻이죠? 제가 이제 서경식 선생님하고 이제 서경식 선생님이 시의 힘이라고 책을 내셔서 그 전에도 한국에 오시면 연락 주시고 또 제가 일본에 가면 뵙고 그래요. 제일 한국인 작가요. 그래서 이번에 시의 힘이라는 책을 내셔서 그 콘서트를 저보고 진행하라고 해서 선생님하고 이제 대담을 했는데 선생님이 시의 힘이라는 책에 동심원의 파라독스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고통의 진원지인인 사람들은 고통을 모르고 환상을 꾼다는 거예요. 패라독스죠. 역설이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더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작가의 임무는 동심원의 중심에 가서 아픔을 증언해야 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픔을 상상이라도 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그때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저는 곁으로의 구심력이 필요한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아닌가 곁이 중심은 아니고 겉에 불과하지만 자꾸 곁으로 가려는 방향성 자체. 그렇죠. 나무를 심을 때 보면 이렇게 흙을 다 털어버리면 그 나무가 살지 못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박테리아들, 그 안에 있는 흙들. 이것이 이제 나무의 생명을 의미하듯이 나무라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서의 나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쉬고 있는 작은 존재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나무의 생명을 이루듯이 그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이제 또 오해하는 게 곁으로 가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곁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실제적은 쇼에 불과한 행동이 아니라 곁으로의 지향성을 가지면서 구조변화를 했던 거죠. 공자나 명자나 장자 자체도 사상의 패러다임이라든지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 자체도 인식 자체, 구조 자체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김수영처럼 자기의 고독과 그것을 혁명과 연결시키는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가? 혁명은 왜 고독해야만 하는가? 이런 곁으로 가는 행동이 그냥 눈으로 보이는 쇼나 구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건 구고를 양상시키자, 습관화시키는 구고를. 그것이 아니라 구조를 변화시키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곁으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나와 너의 나오는 무버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나 그리고 너가 아니라 나눠 사이라고 하는 관계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제가 낭송을 할까요? 예, 예. 책의 49에서 50면입니다. 제가 이 부분 한번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숨을 탁탁 한 번씩 다시 쉬게 하네요. 중간에 신흥겸에서 연주곡 하나 듣죠. 연주곡은 이 책 13면에 실려있는 루카츠의 구절을 읽고 북콘스트에서 연주됐던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런 시대에서 모든 것은 새로우면서도 친숙하며 또 모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소유로 되는 것이다. 겨울 루카츠 소설의 이론 이 곡을 연주하실 기타리스트 김수로원 선생이 11월 26일날 목요일 저녁 7시에 광화문광장에서 김은교 선생과 세월호 가족을 위한 콘서트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이런데 나올 그런 깜냥도 안 되고 삶도 살지 못했는데 유족분들하고 식사도 하고 대화 나누면서 나와서 글도 읽고 노래도 부르면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11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에 매일마다 행사가 있나봐요. 광화문에서. 우리는 주로 토요일날만 가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와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보고 목요일날 11월 26일 목요일 7시를 맡아달라고 해서 1시간 정도 뭔가 하려고 합니다. 이윤호 선생님 오시면 혹시 좀 글도 낭송해 주시고 글도 갈 거라 이제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주 들으실 김수로원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게 지금 들으실 곡이 21살 때 작곡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분한테도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11월 26일이죠. 그렇죠? 11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일정표에 써놓으시고 청취자 여러분들 꼭 광화문에서 한번 가셨으면 하네요. 한번 그러면 그 음악을 듣고 다음 얘기로 진행해 볼까요? 일정표에 써놓으시고 일정표에 써놓으시고 일정표에 써놓으시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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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노의 어떤 기운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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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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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절망해야 되고 그걸 세 번을 절망하고 세 번을 수정하고 제목을 먼저 정하면 안 된다 제목은 맨 뒤에 3일 후에 오는 제목을 기다려서 계속 제목이 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정말 절망해서 못сь 제가 그런 상황이에요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이 책의 결말부가 참 절실해요 파블로 네르다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고 천년 동안만이라는 노래를 맨 뒤에 놓으셨는데요. 그것에 어떤 의도나 이런 것이 있나요? 파블로 네루다 다들 좋아하시죠. 제 자신에게 향한 약속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책이 족쇄라는 의미는 이 책 썼으니까 이 책대로 흉내내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이제는 실수만 안 하면 성공적인 삶 같아요. 큰 걸 쓰는 것보다. 그런데 파블로 네루다가 2013년 10월 13일 지하 700m 갱속에 같이 있던 칠레 광부 33명이 지하대피소에 있다가 살아난 일이 있었죠. 그때 파블로 네루다 시를 읽으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 이윤호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칠레 광부들은 말했다. 파블로 네루다는 우리의 친구였다고. 탕광 안에서 안 갇혀 있다 해도 지금 우리는 거짓의 동굴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 우상의 동굴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 어둠 속에서 숨막혀 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과연 어떤 작가가 친구가 되어줄 것인가. 한국의 지식인 종교인 작가들은 누구의 친구인가. 그 책의 425면에 나와 있는 거죠. 파블로 네루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예감의 마지막 후 저는 늘 창간도 있지만 패간 잡지쟁인데요. 마지막 후에 지금 돌아가셨던 김남주 선생님이 파블로 네루다를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많은 기억들이 있는 어떤 생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천년 동안만을 들으시겠는데요. 역시 김훈 교수 선생님이 1983년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그때 지은 곡입니다. 가사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가사를 하기 전에 제 입을 막지 마시고요.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이윤호 선생님의 책이 나오길 꼭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참 여기 보니까 이윤호 선생님하고 제가 같이 있어서 너무 좋다는 말씀들을 인터넷에 방송 후기에 올려주고 계세요. 제가 오늘 마음으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구랑 같이 앉아 있어서. 그런데 이윤호 선생님이 지금까지 읽었던 고전이나 특히 논호 책을 3인 출판사랑 나오는 걸로 됐는데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읽고. 고민입니다.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대학교 2학년 때 지은 가사예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너무 좀 관념적이고 너무 쓸데없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촌스럽게 못 읽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런 촌스러움이 그냥 서툰 마음이 오히려 낫잖아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1절은 갈 길을 헤매일 때 빛을 비추어주는 어둠에 웃는 고마운 작은 별 사랑할 거야. 2절은 서로가 지쳤을 때 부축혀 일으키는 아픔만 가린 친구들 미소에 일어설 거야. 3절은 줄기가 쪼개져버린 진달래 피는 나라 아픔이 많아도 우리 땅 걸어갈 거야. 이게 사실 저는 우리가 30대 초반이었죠. 아니 20대 말에 제가 김은교 선생님 집에 툭 하면 이제 술만 마시면 거기 가서 막 옮기고 주정도 부리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하루는 되게 이렇게 우울했던지 뭘 어떤 뭐에 화가 났는지 막 할 때 저를 재워놓고 드링크를 주면서 저한테 불려줬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아마 본인은 기억 못할 텐데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기억이 나요. 뭔가 하슬한 어떤 느낌 같은 거죠. 그랬던 기억들이 저한테는 대단히 그게 이제 악보로 실려서 다시 노래가 나왔다는 것도 정말로 너무 고마운 일이고요. 무엇보다 저한테는 이 책은 정말 각별한 책입니다. 그때 만들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것이 아마 이런 것 아닐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비밀들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비밀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그 변두리에서부터 새로운 혁명을 시작하려고 하는 문학의 자리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험난한 취재의 과정이었나. 또 그때는 사실 그 겁없을 나이죠. 20대 말, 30대 초반 이런 나이에 우리가 뛰어다녔던 하나하나의 흔적들이 이제 또다시 묶여서 이렇게 책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우리가 문학의 자리가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이 시대를 고민하고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자리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와주신 김은교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곡 하나를 이제 마지막 남겨놓았습니다. 천년 동안만. 저한테는 아주 각별한 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가사를 잘 음미해 보시면 우리가 정말 천년 동안만 어떤 사랑할 일들 그리고 천년 동안 해야 될 일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예전에 명동성당에서 사람들 데모하고 나면 명동성당에 앉아서 밤새우고 그랬잖아요. 제가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더듬이가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저한테 촛불을 키래요. 커피를 주면서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옷에 양초가 잔뜩 있더라고요. 양초를 주면서 선생님 제가 양평에서 노가다를 하는데 양초를 좀 켜주세요. 그래요. 제가 양초를 안 키고 앉아있었거든요. 양초를 켰더니 지식인 같은 말을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은 100년 걸렸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여차 자다가 졸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식할 것 같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네. 그래서 그분이 혹시 이 곡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그분 생각하면서 100년 동안 양초를 키고 100년 동안 곁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1000년은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그렇죠? 1000년 동안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진행돼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1000년 정도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4대강 사업도 만일 1000년을 생각하고 했다면 나는 정말 의미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자신의 임기 4년 동안 5년 동안 무엇인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것이 갖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1000년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일, 1000년을 생각하면서 교육하는 일, 1000년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 일, 이것이 우리 문학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들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문학에 대해서 대단히 문외환이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독자로서 자리를 서 있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문학이 가야 될 것은 아마 1000년을 생각하면서 작품을 하고 1000년을 생각하면서 실천을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 하나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좀 마쳐볼까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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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1장 찬송 1장 찬송 2장 찬송 2장 찬송 2장 찬송 2장 아멘